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파주의뢰 투표지 21장 실종사건이 지금 파주경찰서에 의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걸고 있지만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관행을 미뤄보게 되면 이번도 참 여의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냥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냥 닥치고 거짓말을 하니까 닥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도 강도를 따지게 되면 초강력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번 토요일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원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최소한 국가에서 부정선거를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무슨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시위에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선관위원회는 지금 뭐 닥치고 또 은폐를 하는 거죠. 본인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참 윤석열 대통령도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됐으면 본인 입으로 무슨 자유시장경제니 자유민주주의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토대 중요한 토대가 뭡니까? 선거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공정선거를 통해가지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시작이자 끝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훼손돼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고함을 치고 애간장을 태우는데 대통령이란 분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가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이분들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보고 참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날에 사전투표 방지는 사전투표 분류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른들이 이렇게 이분들이 무슨 뭐 덕을 보겠다고 국가에서 여러분들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민주주의 꽂힌 정직한 선거를 묻어버린 사유로 부정선거 경찰은 즉각 수사라 틀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꽂힌 정직한 선거를 묻어버린 사유로 부정선거 경찰은 직접 수사라 부정선거 은폐하는 파주 경찰 수사라 다들 해도 해도 이렇게 참 애간장이 타가지고 국민들이 열의를 제쳐놓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저렇게 이제 동문서답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이나 부정선거를 해도 수사다운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투표록에 기록된 투표지 21장이 실종이 돼가지고 다 통을 갈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실종된 거 아닙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을 다 이렇게 은폐하려고 하니까 이 강효식님이 파주 경찰서가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를 철저히 수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많이 했었다 당연하죠 그러나 수사하는 척은 할 줄 알았다 수사 자체가 원천 봉쇄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수많은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은 부정선거가 언론의 이슈화되는 걸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파주 경찰서가 선관위를 수사하는 것 자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극히 꺼리는 것이다 3년도 훨씬 지난 4.15 총선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이 선관위에게는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랴부랴 파주 경찰서를 찾아와서 투표록을 잘못 기록한 것이다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투표록은 공적 문건이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자는 없었다고 말하라고 사주하고 협박했다 그리고 수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래도 하려고 한다면 바로 파주 경찰서는 공중분해된다고 공과를 친 것이다 노태학을 비롯한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것 같다 아무리 부정선거의 증거가 쏟아져 나와도 어떤 형태의 수사도 절대도 받을 수 없다 받으면 안 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 수사를 받는 날이면 우리 모두는 끝장난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 진실이 드러나는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알바생이 기록했다고 투표록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는데 참 거짓말도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회의감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썩어가지고 도대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자유를 입으로 외치면 뭐하죠? 법치를 입으로 외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저마다 맡은 바 도리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열일을 제쳐놓고 이렇게 여러분들 시위를 하고 진실 규명해달라고 하는데 입을 싹 닦아? 앞날에 영광이 무궁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나라가 도덕, 윤리, 배운 놈들이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나라를 망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하면 대통령 열혈편들은 싫어하겠지만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에게 맹종하지 말고 뭔가 옳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가려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자식들하고 부정선거가 완전히 고착화된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여기 오신 대부분 어른들도 지금 노후가 30년 이렇게 이상되기 때문에 당대 경험을 다 하겠죠 우리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되고 말았다 어떤 거짓말 선관위에 닥치고 거짓말이란 건 계속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이번에 파주월 재검표 현장의 21장에 당일 투표지가 실종된 사건은 바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새로 만들 수 국민들에게 발표했기 때문에 파주 선관위 측이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날밤을 세워가지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새로 인쇄한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원래 있어야 될 21장에 실종된 투표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제 증거들이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 사람들이 이기면 부정성과 함께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 법정에 세우고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투표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대한민국의 선거사물을 담당하는 선관위가 제조 생산 발표한 것이 이 도둑놈들 시리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전투표 조작설 정도가 아니고 도둑놈들을 도둑질을 선관위가 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인 거죠 그게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표암을 전체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파주월에서 21창의 투표지가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